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양한 활동력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즐겁게 커뮤니티를 하시기 바랍니다. 문진핑님께서 올려준 요청 게시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보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일주일에 한번 스마트폰 전원을 꺼야 하는 이유 이렇게 또 자주 정보에 대해서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. 누구나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. 스마트폰은 다재다능하지만 손상을 막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지관리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.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. 스마트폰을 완전히 끌 때의 장점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에는 놀랍게도 스마트폰 전원을 완전히 끄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. 미국 국가안보국의 보안 전문가는 스마트폰 전원을 끄는 것만으로도 해킹 공격에서 기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. 이는 이제 악성 링크뿐 아니라 제로컬릭, 익스플로잇으로도 스마트폰에 액세스 시도를 할 수 있다. 이런 공격은 스마트폰 보안 기능을 단계별로 우회한다. 부재중 전화부터 시작해 점차 시스템 액세스를 허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첫 번째 파일을 설치한다. 보통은 눈에 띄지 않아 잡아내기 어렵지만 다행히 스마트폰을 완전히 재부팅하면 예방할 수 있다. 이렇게 스마트폰을 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주셨습니다. 그리고 스마트폰은 얼마나 자주 꺼야 할까? 보안 전문가의 간단한 대답은 적어도 일주일에 이래. 자주 초기화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. 보안 위험을 제거할 뿐 아니라 운영체제가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기기를 끄지 않은 총 사용시간은 시스템 설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. 안드로이드 기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기나 상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기기를 한 번씩 꺼주시기를 정복으로 올려주셨습니다. 기본적으로 휴대폰이 오래 사용하면 열도 나고 컴퓨터도 오래 쓰면 고장나듯이 기기를 한 번씩 꺼서 기기도 조금 쉴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안에도 엄청나게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생각나실 때는 꼭 한 번씩 스마트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문진핑님이 올려주신 요청 게시글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